파이팅! 수고해주신 분의 기본적인 오늘 정보를 다시 오시게 해서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점검해 주세요. 아, 그래요. 오늘은 서울의 시대에 납니다. 지금은 서울의 시대에 있는 건 아니라 오늘은 서울의 시대에 납니다. 지금 시대는 서울의 시대에 시아입니다. 편안하게 생각해 봐. 아, 네. 정말 아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선배들의 부모님들 와주셔서 이스라엘 선생님이 공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В 저희들이 장바구니에 대해서 돌려봐라 저희들한테 희망해 저희들과 웬만하나 저희들과 저희들과 전매들 너무 고생하셨죠? 조금 감사드리고 또 저희 음악 화이트 중에서 패배로분들 소원자분들 오늘의 장바구니에 저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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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함께 부르는 렛츠고 why 멤버들 정말 반갑nox이 신나게 오늘의 욕 Elise 너무 청소년 소함배 정리 없애들 수신 스 valor 여기 와서 정말 너무 즐거운 마지막으로 저희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원 사항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일어나 강IV이. 또한 감사드리고요. 모입니다. stip이 너무 맛있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인생. 좋은disciplinary, 이해되면 될 것 같아요. 잘하네. 횟수! 잘하네. 어떻게 해야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시운 인생이 될 때 conservative 할 수 있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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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